자 여러분 오늘 고맙습니다. 돌아와주셔서 걸피 방송을 사랑하는 유치님들 고맙습니다. 언제나 내겐 오랜 친구같은 사랑스러운 누이가 있어요 보면 볼수록 매력이 넘치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마음이 외로워 다 서연할 때도 사랑으로 내게 다가와 예쁜 미소로 예쁜 마음으로 내 마음을 달래주던 동규 아예 가슴에 그대 안한 마음을 언제나 사랑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스러운 누이 있어요 보면 볼수록 매력이 넘치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나니 두 마음이 외로워 다 서연할 때도 사랑으로 내게 다가와 예쁜 미소로 예쁜 눈빛처럼 내 마음을 감싸주던 가히 나의 가슴에 그대 안한 마음을 언제나 사랑하고 있어요 언제나 사랑하고 있어요 나의 가슴에 그대 안한 마음으로 내게 다가와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